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해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주제를 보고 제가 질문만 보고 빵 터지긴 이건 처음이에요. 그림 속의 사람들은 왜 안 웃을까? 저도 이 생각 했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미술관에 가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무표정이잖아요. 미소를 짓기는커녕 굉장히 엄근진한 표정을 많이 짓고 있는 경우가 모나리자가 조금 웃어줬다고 우리가 얼마나 의미를 부여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나리자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거의 다 안 웃고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웃는 표정만 그린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나 있습니다. 진짜 그게 이유가 있었다고요? 화가가 오랫동안 앞에 있어서 경직된 게 아니라? 네.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림 속에 특히 명화 속의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엄숙하고 진지하고 근엄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충치 때문입니다. 네? 이가 썩어서 안 웃었다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 자연스럽게 치아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이빨에 썩은 게 까맣게 보여서 잘 웃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충치가 앞니까지 오기가 경로가 굉장히 먼데요. 언제 왔지? 이때 당시 과거 르네상스 전후 시기인데요. 이 당시 유럽에는 충치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당연히 지금처럼 치약 칫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치과 의사가. 그렇다 보니까 수백 년간 유럽의 치아 위생이 굉장히 끔찍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것 외에도 청결에 대한 인식도 당시 사람들의 기준이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의사들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모공이 열리게 되면 보통 이렇게 노폐물이 나오는 건데 그 열린 모공으로 전염병이 침투한다. 아 진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몸에 물이 닿는 것을 좀 두려워했었다라고 하고요. 목욕은 물론 양치질도 잘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인들을 보면 이가 검게 썩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었다라고 하고 이 썩은 이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초상화를 그릴 때 웃는 걸 자제했다고 해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치약을 팔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점에는 모두가 구취가 심했기 때문에 구취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그렇게 냄새나면 안 돼 라는 광고를 시작하면서 팔리기 시작했다. 근데 너도 썩었고 나도 썩었고 쌍방이면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죠. 다들 충치가 있으면 이게 그렇게까지 좀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는 느껴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초상화라고 하는 거는 그리면서 보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화가들이 포토샵하듯이 하얗게 바꿔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안 웃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웃음을 제대로 그리기가 어려웠다라는 점 때문이에요. 웃는 거는 굉장히 순간적인 표정이잖아요. 몇 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화가 앞에서 모델이 웃는 얼굴을 지속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고요. 오늘날에는 카메라 앞에서 몇 초 웃으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초상화를 그린다라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웃는 표정을 그림으로 담아낸다라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모델한테 가끔씩 그래도 웃는 얼굴을 어떻게든 그려보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웃다가 나중에는 경직이 돼서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아 생각난다. 그 미인대회에 출전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시원하게 웃으시다가 나중에는 저건 과연 웃는 얼굴일까 웃는 모양일까 헷갈린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과거에 간혹 가다가 정말 드물게 웃는 얼굴도 있긴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그렸나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5세기 후반에 시칠리아의 화가인 안토넬로가 그린 한 인물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보조개가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요. 아저씨 매력 있어요. 성격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렸다기보다 좀 밀나비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 그림이 15세기 후반에 그려졌다는 걸 토대로 예상을 해보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저 표정을 짓고 있었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웃을 때처럼 눈이나 광대 그리고 입 이렇게 얼굴 전체를 다 활용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입꼬리만 올라간 미소 정도로만 그려진 겁니다. 그러네요. 광대 승천이 없어요. 이런 미소를 오늘날에는 펜암미소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펜암? 네. 이 단어는 과거에 미국 항공사였던 펜에얼라인의 승무원이 서비스를 위해서 가짜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붙게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15세기 전 후반으로 그려진 웃는 얼굴을 한 초상화를 보면 대부분이 오랜 시간 이 표정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짜 미소인 펜암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앞서 언급을 했었던 16세기에 그려진 모나리자가 같은 경우에는 펜암미소를 짓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모나리자를 우리가 자세히 다시 보면 입꼬리만 올라가 있고 눈은 그냥 일반적인 표정이에요. 눈은 무표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정이 대부분은 부자연스럽고 불편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기가 쉬운 표정인데 모나리자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모나리자가 훨씬 더 명작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웃음을 화폭에 담는다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모나리자는 약간 그 뒤에 풍경이 아련아련 이거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알려주셨나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 덕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웃음을 포착하기 어려워서 요즘 말로 하면 자본주의 미소, 소울레스 좌가 지어주는 그런 미소 그렇게 그려졌다는 건데 카메라 나온 뒤에는 좀 바뀌었겠죠? 카메라 나온 뒤에도 근데 빠르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19세기쯤부터 이제 사진기가 발명되고 보급되면서 웃음을 기록하기가 쉬워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진에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무표정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렇게 사진을 남기는 데에도 지금처럼 똑딱하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었던 데는 문화적인 영향이 더 컸다고 해요. 과거의 서구권에서는 웃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웃는 표정은 좀 미숙함, 무절제함, 방탕함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신호로 여겨져 왔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된 데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큰데 기독교에서는 본인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는 걸 좀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웃는 표정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조금은 가벼운 감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여겨졌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종교화 중에 성모 마리아 상이나 아기 예수가 그려진 그림을 보면 마리아는 물론이고 아기 예수도 굉장히 엄근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 다 궁서체.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그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앙다문 입 이렇게 굳건하게 지은 표정이 한 인간의 깊은 내면과 굳건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믿었었다라고 해요. 웃음과는 정반대되는 긍정적인 표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림들, 왕족이나 귀족의 초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웃음은 없고 입을 안 담은, 굳게 담은 모습을 한 게 많습니다. 그럼 이 시절로 갔으면 저는 거의 감금각. 이렇게 웃었다가는 잡혀가게 생겼는데 하지만 영원히 미소를 안 그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을 테고 언제부터 화폭의 미소가 담기기 시작합니까? 이제 17세기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미소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네덜란드 화가들을 중심으로 웃는 인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었다라고 해요. 오랫동안 간섭당해왔던 교황령 그리고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덕분도 있었고요. 또 네덜란드의 무역업이 성행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덕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항상 예술의 새로운 발전이 있어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전까지 네덜란드가 그려왔던 그림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그려지는 그림하고 비슷했습니다. 종교화나 신화나 혹은 왕실의 인물들, 부유층, 재벌 이런 인물들을 그리곤 했었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도 생기고 나라에 돈도 많아지고 하면서 굳이 우리가 그려왔던 사람들만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보자 라는 식의 그림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등장하게 됐던 화가 중에 대표적인 작가가 네덜란드의 여성 화가인 주디스 레이스테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덜란드의 미술 황금기에 활동을 했었던 화가고요. 활동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던 작가인데 이 레이스테르의 그림을 보면 그림 속의 인물들이 무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생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황폭, 이게 작품의 제목이 음악회. 네. 굉장히 신났어요. 지금 기타 치시는 분은 심지어 저의 기타인가? 저 기타 닮은 저 뭐죠? 비올라인가? 뭐예요? 다른 명칭이 있을 겁니다. 무슨 심각한 악기인데 그걸 막 연주를 하면서 카메라 찾은 거 보이시죠? 아이돌처럼 본인 카메라 찾았어요.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약간 형제 느낌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코하고 입이 참 닮았는데 아무튼 되게 신났네요. 네. 굉장히 신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찰나의 표정들을 그려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표정은 잠깐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남기게 되면서 약간의 어색함이 좀 묻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순간에서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 느낀 감정들 생생하게 그려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낸 레이스테르 외에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을 그려내면서 또 일상적이고 평범한 표정을 그린 화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네덜란드 인물화를 보면 웃는 거는 물론이고 울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피곤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중에 사진 찍히면 약간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그런 표정을 한 그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이 그려졌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됐던 건 아니었고요. 이런 인물화 속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프레임들이 씌워졌다고 합니다. 시선이 음탕하다거나 제정신이 아닐 거다라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자다 같은 이야기가 뒤따랐다고 하고요. 그림 속 인물들에 대해서 엄숙함을 유지할 만한 자제력을 갖지 못한 미숙한 인격을 상징하는 그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래하면서 신나는데 자제력이 있어야 되나. 그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그랬다. 무슨 말씀인지 화폭을 보니까 알겠어요. 가장 왼쪽에 바이올린 켜는 분은 보니까 순간 포착을 한 화면이라 약간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원히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소라는 건 참 좋은 거야, 밝은 거야, 이렇게 바뀐 건 언제부터입니까? 당시 꽤 최근인데요. 미소가 긍정적인 의미로 변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특정 기업의 의식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기업? 네, 바로 코닥 필름인데요. 코닥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카메라라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찍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것을 대중화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필름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라고 하고요. 당시까지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히는 경험은 즐거움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물론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앞에 앉아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아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즐거울 것도 없는 일처럼 여겨졌었는데 이런 흐름 속의 코닥이 당시 굉장히 빠르게 발전 중이었던 미국의 상업 광고를 활용해서 이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당시 미국의 광고 흐름이 어땠냐면 사람들한테 행복함과 즐거움을 약속하는 좀 보장하는 광고 흐름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이거 사용 안 하면 손해,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때에는 이걸 사용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구매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매체를 통해서 광고에서 웃는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코닥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 건 행복한 경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전략을 세우면서 활짝 웃는 인물을 계속 광고에 선보였습니다. 1993년 선보인 광고에서는 코닥 모먼트라는 슬로건을 쓰면서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아기의 사진을 활용을 했는데 이런 식의 캠페인을 수십 년간 이어가면서 TV라든지 잡지처럼 당대 최고의 시각 매체에다가 광고를 퍼부은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웃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 나갔고요. 오늘날에는 웃지 않는 사진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웃음에 대한 변화가 코닥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상업 매체를 통해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코닥 모먼트라는 광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아기들 얼굴 보니까 그냥 행복해지네요. 그냥 아기들이 눈웃음을 지으면서 활짝 웃고 있는데 미술 작품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이 됩니까? 미술 작품은 조금 늦게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후에도 미소를 짓는 그림이나 치아가 보이게 웃는 그림들 종종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의 중국 현대미술 4대 천황이라고 불리는 외민진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활짝 웃고 있는 인물화를 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 들어오는 그림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 이 외민진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큰 입으로 활짝 웃고 있는 반질반질한 대머리의 남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옷을 조금만 입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 속에 웃고 있는 남성은 외민진이 본인을 모델로 해서 그린 건데요. 실제 작가 사진을 보면 이 그림 속에 웃는 인물과 정말 똑같이 조금 더 잘생기기는 하셨습니다. 네, 똑같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얼굴의 하과는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눈 위쪽으로는 자세히 보면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특이해요. 네,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웃음은 단순히 활짝 웃는 마냥 즐거운 표정이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낸다라고 하는데요. 이 웃고 있는 입, 하과는 중국 사회에서 경험한 부조리, 그리고 중국 사회의 현실을 비웃는 것이라고 하고요. 감고 있는 눈은 폭력적인 현실에 눈 감은 자아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민지는 중국 정부의 검열을 저항하는 의미의 의미를 담은 그림을 많이 그려내곤 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자기 친구들의 슬픈 초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는 웃음이 가진 의미를 즐거움이 아니라 약간 비틀어서 풍자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민진 작가의 작품은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작가가 그린 작품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큰 뜻이 담겨 있었구나. 치아가 한 40개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깊은 뜻이. 오늘도 미소 하나로 한 폭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까지 풀 수 있구나.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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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